안녕하세요 저는 스터디인 스웨덴 코리아 이번 기수 블로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사라이고요 저를 소개하는 인트로 영상을 찍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갑자기 카메라를 켜고 저의 인트로덕션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의 첫 브이로그 영상을 즐겁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핀란드 뗼슨길 공항에서 덴마크로 넘어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환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 닫고 사람도 별로 없고 혼자 걸어가고 있네요 지금 환승을 하고 가고 있어요 20번 게이트를 닫아서 물을 하나 사서 지금 덴마크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살은 별로 없군요 살은 별로 없군요 해요 다시 누나가 넘어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해봅시다 일단 이거가 그냥 다 뺏어요 지금 이케아에 와 있어요 지금 이케아에 와 있어요 저는 지금 소비라는 마트에 왔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주문한 택배가 드디어 왔어요. 이제 언박싱을 해볼게요. 저는 오늘 아침 10시 반에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왔고요. 모더나를 맞았어요. 그리고 백신 맞는 과정이랑 이런 거를 좀 담고 찍고 싶었는데 촬영이 금지여가지고 그거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예약한 시간이 있어도 그 시간에 맞춰 가도 줄을 길게 서서 맞았어요. 근데 사람마다 예약하는 그 시스템이 다르고 그래가지고 제 친구는 다른 데서 했는데 뭐 가자마자 바로 사람도 없고 띡 하고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30분에서 40분은 기다렸다가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백신 1차를 맞고 점심을 먹고 한 2시간 자고 일어나서 개강도 안 했는데 과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 과제를 어서 끝내려고 이렇게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개강 안 했는데 왜 과제가 있는지 저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어제 시작했는데 아직 끝내질 못했어요. 일단 다시 해볼게요. 화이팅! 1,2,3,3,4,1,2,3,4,5ginx 2,3,4,2,3,4,6,1,4Gr usage 3,4,6,9,5,3,4,4,5,4,5,5,1,3,4m 2,3,6,6,8,8,8,9,7,9,8 etc.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